인피니티가 연말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인피니티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 만일 QX60을 선납금 30%, 상환유예금 50%로 설정해 구매할 경우 월 34만 원대의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위 모델들만큼은 아니지만 QX30도 약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로 QX30을 구입한 산착순 30명에게 툴레 패키지가 제공된다. 툴레 패키지에는 52만 원 상당의 루프렉과 파우치, 툴레 15% 할인 쿠폰이 들어있다. 아울러 윈터 서비스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모든 유상수리 항목에 대해 10% 할인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변속기 5일 교환대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피니티 코리아의 강승원 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 만큼 여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인피니티만의 프리미엄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시고 더욱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피니티 공식 전시장 및 고객지원센터 080-010-01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